AYG AYG Are you ready tonight? Let me hear you, f**king scream! Let me hear you, f**king scream! 안녕하세요 오늘 YG 연습생으로 들어온 조절합니다. 전 블랙핑크가 너무 부럽습니다. 호텔라에서는 그 목표를 위하여 YG 연습생으로 살아갔으면 해 안녕하세요 시작된 거예요? AYG What's up? A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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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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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오늘은 연습생으로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G 연습생은 나이 제한이 없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현대 직장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자 YG에서 살아볼까 하는데 뭐부터 하면 되나요? 어디부터 해야 될까요? 6층 사무실로 올라가서 출근 인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YG 인사, 무슨 YG 그리닝 없어요? 그들 하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인사는 똑바로 이제 인사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인사는 네,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네, 딱 해야 됩니다 가기 전까지 이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아메리카 스타일러 안 해요? 앞에 계시면 이제 안녕하세요 갈까요? 네, 갑시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희? 저희 왜 이렇게 걸어요? 우리는 힙합이니까 아, YG 힙합인가요? 어, 선배님들 네, 선배님들 나옵니다 꽃이 핍니다 꽃 형기만 남기고 같다 저희 이제 6층 사무실로 도착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사람들이 딱 척추가 딱 펴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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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연생을 겪고 나는 후를 알았지? Do you have drama? Yes! 가수 아니야? 이제 걸으면 그만해야 돼 이제 걸으면 그만해야 돼 힙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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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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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도망가셨어요? 이리 오세요 선배님들 뭐하는 거예요? 잠깐만 왜요? 이리 오세요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트레이저 선배님들이 언니 되게 무서워하던데 언니 혹시 트레이저 때렸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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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찍은 거 연습 연습 이게 패션 열정 저희를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어떻게 뭐 지금 뭐 하면 될까요 이제 출근을 했으니까 핸드폰부터 제출하고 진짜로 거둬야 돼요 진짜 저희도 해왔던 죄송한데 이거 어머 연습생 분들 휴대폰이다 장모랩이에요? 남의 핸드폰 가져가요? 연습 네 연습 향상을 위해서 향상 선배님들 왜 이렇게 시긋땀을 흘려요? 아 근데 이게 너무 오랜만에 배려가지고 사실 많이 무서워하시던데 아직도 이게 저희도 핸드폰 진짜 꼭 돌려주셔야 돼요 퇴근할 때 돌려드릴게요 퇴근 어 근데 이게 퇴근 어 근데 이게 저는 이거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너무 큰 거 같은데? 역시 신계팀 다르다 진짜 진짜뽕 드리는 거예요? 아 진짜뽕 혹시 수능 준비하세요? 아 진짜 꽤 예리하네 혼나요 진짜 진짜 드릴게요 이거는 인정하세요 진짜 휴대폰인데 진짜 휴대폰이다 그러면 맡길 때 배터리 충전되나요? 그건 안 돼요 그 정도 서비스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 뭐하면 돼요? 이제 내려가서 연습하고 이따가 월말 평가를 바로 월말 평가가 근데 뭔가요? 개인곡이랑 댄스를 진행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이제? 갈 때 그냥 확 가버리면 안 돼요? 네 확 가버리면은 이러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러면 그러면 이제 다음날 못 와요 이렇게 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신인 개발팀 파이팅입니다 가볼게요 안 돼 안 돼 아직 가자 아직 가만 안 돼 진짜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가만히 가만히 가 가만히 가 나보다 어려요 아이스크림 주세요 연습실 룸 어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약간 류인원 같은데 우리? 유인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요. 그냥 스컬 하면서 놀라야 돼요. 스컬! 이렇게 놀래요. 스컬! 이렇게 놀래요. 스컬! 몸 살짝 뒤로. 하나, 둘, 셋. 스컬! 오케이. 어! Other member. 선배님. 선배님. 노! 선배님. 선배님. 어? 선배님한테 인사. 와우, 와우, 와우. 노!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굳나요. 어! 가 필요해요. 어어? 젠 걸음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원, 투, 쓰리. 아 오케이. 따단, 딴으로 가세요. 자, 원, 투, 쓰리. 아, 원, 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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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 안녕하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선배님. Keep going? Yeah, keep going. 어, 어, 선배. 선배스. 선배. 잠깐만. 선배스. 어? 선배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워쌉. 에이. 저희가 듣기로는 진짜 진지하게 평가를 준비하신다고. 월요일 말 평가 준비해야 돼요. 프랑티스. 야. 무슨 시 빼고. Let's go, 제제이. 워, 컴. 워, 워. Let's go. 아니, 선배님들. 여기 왜 계셨던 거예요? 새로운 연습생이 왔다 해가지고 격려하려고 들렸다. 격려하려고 들렸다. 죄송한데. 반조인데. Let's get it. 뭐 읽으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 이렇게 연습생들 연습하는데 불쑥불쑥 찾아오고 그러세요? 네, 뭐 연습생 친구들이 봐달라. 오케이, question.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아, 그럼 연습생들한테 조언해주러 오는 거군요. 근데 또 우리가 연습생일 때는 이제 위에 위너. 치킨, 커피. 오늘 없어요? 오늘 군대 가셨어요. 군대 가셨어요? 연습생 그러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규칙 있어요? 9시쯤에 운동을 하러 가고 11시부터 언어, 보컬, 댄스, 단체 연습 이런 거 다 하면 저녁 한 10시, 11시. 그 뒤부터 개인 연습. 저기 성남시 사는 사람이 뭐 어떡해요? 위례 신도시에서 회사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냥 킬. 몇 시에 일어났어요? 5 일어나서 찍고 일단 학교 미리 가요. 아, 우리 학교가 있었네. 조회만 하고 바로 합정. 지하철에서 자다가 한 번, 2호, 3호 한 번 돌아가지고 반대로 갈 정도 마음껏. 내부 순환이 원래 그래요. 회사에서 자고. 나 못 할 거 같아. 난 잠이 정말 중요해. 우리 아빠가 잠이 보약이랬어. 어, 진짜 보약. 연습생 규칙이 또 있다면 또 뭐가 있어요? 연애 금지. 연애 금지. 난 사랑의 미친 여잔데. 나 3이녀. 나 별명이 3이녀야. 3이녀. 아, 나 연애 없이 못 사는데. 좀 조금 힘들겠는데요? 아, 난 못하겠다. 어, 벌써부터 이러면 안 돼요. 어, 연애 뭐 생각 없이. 그냥 아, 숙제 너무 많다. 해야 할 거 너무 많다. 꿈을 위해 참는 거예요? 예스. 참쓰 참쓰. 내 꿈은 사랑인데? 저도요. 아이, 재재. 아이, 재재. 재재가 그렇게 사비로 산 반지를 많이 던지는 걸 봤어. 오. 혹시 오늘도 나한테 던져줄 수 있어? 아, 가장 최근에 산. 아, 가장 최근에 산. 어, 이거 일본에서. 왜? 24K. 5천만 원짜리라고 그랬어요? No joking? No joking? Really? 진짜요, 저랑 같이 갔었어요. 잠깐만, YG 그러면 연습생 참고 연애 참고 데뷔하면 5천만 원짜리 살 수 있는 거예요? 나 그럼 연습생 할래요. 나 사랑 잠깐 쉴 수 있어요. 사랑 나중에 해도 충분히. 나 쉴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거 진짜로 5천만 원이에요? 아,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5천 원, 5천 원. 아니, 우리 연습생들한테 얼마 정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진짜 아낌없긴 하죠. 저희 투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대비용까지 하면 그래도 1인당 1억 이상을 사용할 것 같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YG 복지 이제 답 앤 레슨 다 0원. Free. 무료? 저희는 빚이 없어요. 투자로 보시는 거예요, 투자로. 그러면 용돈은 안 줘요? 용돈 no. 투미우즈비 no. 용돈 없는데 옷 줌. 옷? 선배님들이랑. 아, 아나바다 해요? 아나바다 해요. 왜 또 YG 패밀리 스타일 굿? 지훈아, 형 다음에 출근해서 만나고 형 옷 갖고 와서 옷 줄게. Just, Just. 너무 부럽다. 혹시 남는 옷 있어요? 나 옷 필요해요. 아, 선배님들 저 이제 월말 평가 준비해야 되거든요. 월피앙스? 월피앙스. 월피앙스. 월평은 여기에. 그냥 프리패스. 오디션 원킬. 노래 부르다가 중간에 끊었다면서요? 네, 진석이 형님. 항상 1등. 너 나가서 그냥 쉬어. 하하, 아니요. 1등으로 산 기분이 어때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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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 열대 스쿨. 스쿨. 오케이. 목걸 알려주세요. 저도 근데 사실. 네, 저도 사실. 조금씩 뭐 불렀는데요? 저는 발라드. 발라드 어떤 거? 한번 불러주세요. I, and I'm getting high. Not even a little baby. I don't wanna lie. Lie. 선배님! 그렇게 부끄러워하시면 어떡해요? 저는 사실 YG는 안 맞는 거 같아요. 사실 YG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기타 너무 어려워요. 재원 씨 약간 포맨 스타일인데? 그쪽이죠. 오! 약간! 맞아요. 정답. 신촌을 못 가 스타일인데. 그쪽인데. 왜 진짜 신촌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합정이랑 가까운데 신촌 안 가요? 아, 못 가요 못 가요. 펜사인한테 한번 가왔어요. 어떤 곡으로 제가 시작을 하면 되나요? 준비. 저희 회사의 간판 그룹. 블랙핑크 선배님의 곡을. 근데 이것도 리스크가 있어요. 비교. 비교당하잖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블랙핑크 선배님을 메이드 하셨기 때문에 헛점이 더 많이 모일 수 있다. 저는 솔로곡 사실… Dabei version. 간면에 파파라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파. 빨리 날 따라다니지! YG에서 대부분 노래를ять… 니오. 트레이 Songs. 어셔 And I'm so sick of love songs So tired of tears And I'm so sick of love songs 이거 하면 되겠는데요? 아, Nio Not My Style이에요 어? 그럼 Not YG에요 아니, Nio YG 아티스트 아니잖아요 어그리 어그리 그러면 어셔, Nio는 솔직히 좀 옛날 사람이니까 최근에 좀 그래도 노래 낸 사람으로 갈게요 아, Sam Smith 오! Sam Smith! Sam Smith! Unholy 갈게요 Unholy! 아, 뭐예요? 근데 그런 오페라 사운드 불리해요 아, YG 그래도 너무 편식하면 못 써요 어그리 정확한 부분 꼬집어쓰 OK, Unholy MR? 이거 바로 치면 나오죠 야, 근데 누가 틀어놓고 갔는데? 야, 뭐야? 연습했네 아, 진짜 연습해놓고 연습하셨네 연습 안 한 적 아, 재재 아니, 아니 나 사실 나 진짜 야, 진짜야 동생한테 들어달라고 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정성 맞네 좀 긴장되시나요? 아뇨,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 나 처음번호가 보여드릴 거예요 Drop the beat Drop the beat 보컬적으로 내가 나는 폭발적인 Sam Smith의 Unholy 나 완전 표현 잘해요 누군데 날 평가해요? 앗기는 피퍼도 een 임시 배고파 It's so bad, but she's truffin' and She ain't puffin' it We know, we know, we love the kids and more We know, we know, no one can't get that We know, we know, that he's getting hot But nobody's shot Doing something unholy 흐흐흐흐흐흐 흐흐 흐흐흐흐흐 Okay 선배님들 솔직히 처음 보는 퍼포먼스죠 저 마이크 이렇게 돌린 사람 처음 봐요 이런 것도 처음 보고 마음에 억누를 나리 스크래니라 No body sun 제 왔을 때 합격이에요 제재 중간에는 레이백 자유자절 바로 박자 바뀌어주는 곡 Oh%wake, oh%wake go 할 때 리듬이 바뀌어 이거 웬만한 연습생들 처음에 하면 리듬 파악 못 해요 가사 长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했단 거야 자 이제 단체 곡 뭐 하면 될까요? 뭐 트레져.. 뉴스kra executive 보나보나 팀이 도와줘요? 팀이 도와줘요 오 마이갓 Peace Peace! %&%&%% أغ Long 헤헤헤헤 Let's go! 아, 저...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오케이! 질춘 노래 좋아요 출면서 아셨어요, 오늘? 아, 그럼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들 어? YGUNSTATE 제재라고 합니다 어, 반갑습니다 월말 평가 좀 도와주세요 아, 좋아요, 좋아요 어떤 곡이죠? 네, 트레저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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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렬하고, 느낌 있고, 칼각이고 칼각이고, YG스럽고, 트레저스럽고 아무거나 하고 그냥 스컬 붙여도 돼요? 아까 스컬 만 통으로 말하자 하나, 둘, 셋, let's go! 진짜 완전 처음에는 각이 중요해요 네 보노, 보노, 보노 초기에 들고 다니는 보노보노? 아, 그 보노보노 말고 우리는 보나 본 투 러브인데, 투 를 약간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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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야 오케이, 좋아요 자, 보노, 저 보노 보노로 갈게요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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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야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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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야 어, 그냥 이렇게 진짜 앞으로 행진하듯이 이렇게 세 번 너무 행진이야 살짝 런던 쪽보다는 뉴욕 브루클린 스트리트 느낌으로 보노 이렇게 싸우적 싸우적 많아요 하하하하 아, 솔직히 순서는 기억 못 해요 대충 따라 해볼게요 그냥 듣는 대로 가면 돼요 어떻게 무대를 꾸면 월평 잘 받을 수 있어요? 하하하하 월평만 잘 보면 돼요 진짜 위기를 느끼셨는데? 아, 진짜 우리, 저희 진짜예요 하하하 웃어요? 선배님 아, 진심이신데 오케이, 그러면은 센터에서 계시면은 저희가 뒤에서 재재 센터! 예에이! 센터! 죄송한데 두 명 앞으로 나와줘요 하하하하 따라 해야 돼요 하하하하 느낌으로 가요 느낌으로! 월말 평가 다 뒤졌다 재재 렛츠 고! 고! 와이 주 월말 평가! 볶 Ian Andy 하하하하 우. 재재! 하AREE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먹어도 돼요? 버벅히 하세요 아니야 아니야 카드 받을 때 그런 게 거만하게 하면 안 돼 어머니한테는 그러면 안 돼 아무리 와이시여도 어머니한테는 그러면 안 돼 어머니한테는 그러면 안 돼 샐러드리로 꼭 드셔야 됩니다 샐러드 극형 도와주셔서 감사하고 이따가 월말 평가할 때 다들 틀리면 저 죽어요 알겠어요 아 오케이 아 네 아 네 아하하하 다이져드 데스칸 하이 아리가또 고자마 우리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힙합 오케이 아 두세는 어디로 가요? 두세는 어디로 가요? 자 따라와요 나만 계속 따라갈게요 따라갈게요 누구보다 YG에 들어오고 싶다는 체제 헤이 체스 피스 머니 던 노우 데리스 깨리나 기본기 없이 기세를 밀어붙이는 부수러 왔다 뒤졌다 해가지고 기대했는데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아멘